단풍을 듬뿍 담아볼라고 또 촬영합니다. 듬뿍 담아봅시다. 구식 맞춰주려고 헹글라이드가 또 왔네요. 너무 멋지다.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도 대단하다. 누구나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데 제 꿈을 실현하고 있네요. 우주는 아니지만 멋집니다. 저는 우주를 한번 날아보고 싶은데 대단합니다. 내가 오늘 이렇게 나오려고 어제 집안일을 거짓말 안치고 6시간 동안 했다. 그냥 가득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곳에 있는 곳에도 그리고 또 이곳에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안 낸다. 이곳은 그리스도가 더 인간에 이끄는 곳에 가득히는 곳에 있는 곳을 어느덤에 다닐을 향한 곳에 가득히는 곳에 자세히 가득히는 곳으로 행글라이의 점처럼 보이네 젠장BY 젠장타임 샤인보스키 하나, 두개 하나, 두개